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글, 뭉클한 글, 의미 있는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로 직접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두 개의 단어를 불러드리면 그 두 단어를 한 문장에 넣어서 글짓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단어 두 개는 이거예요. 펜션, 요즘 많이 놀러가시긴 비싼가? 하여튼 펜션, 그리고 우겨 넣는 이게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입에다가 뭔가 먹을 거를 때려 넣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우겨 넣으면 체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펜션과 우겨 넣는, 우겨 넣느니 꼭 음식을 입에 넣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가방에 짐을 우겨 넣다, 뭐 이렇게도 쓰니까 펜션, 우겨 넣다, 우겨 넣는, 펜션, 우겨 넣는 이 두 단어로 글짓기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파인트 아이스크림 선물 드릴 거고요. 문자 번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하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펜션, 그리고 우겨 넣는 이 두 단어로 글짓기 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예쁜 말 글짓기, 오늘은 펜션과 우겨 넣는, 우겨 넣는을 이용해서 글짓기를 해봤습니다. 펜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펜션, 민박의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의 고급 숙박시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펜션 영어죠. 2002년에 고급 민박 또는 고급 민박 집으로 순화가 됐습니다. 펜션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번 여행은 고급 민박으로 갈래?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어요. 약간 좀 또 촌스러운 맛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고급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데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또 다른 제시어로 우겨 넣는, 우겨, 우겨 넣는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기본형인 우겨 넣다는 바깥에서 안으로 밀어 넣다라는 뜻입니다. 맹차장은 매실김밥을 복이 메워지도록 우겨 넣었다, 우겨 넣었다처럼 씁니다. 욱할 때 그 욱이고요. 여치할 때 그 여, 갑자기 여치가 왜 생각이 나지? 여치할 때 그 여거든 욱여, 우겨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욱여를 우겨라고 잘못 쓰면 억지를 부려서 고집스레 주장해라는 뜻이 됩니다. 너 왜 이렇게 우겨되니? 할 때는 우겨가 맞고 뭔가를 집어 넣을 때는 욱여가 맞습니다. 우겨 넣다라는 말은 없어요. 우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글짓기들 재미나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5091님, 쭈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림의 위로 듣고 싶어요 하셨고 7836님, 이 펜션이 제일 좋다니까 왜 자꾸 아까 거기가 좋다고 우겨 너는 이라고 우겨, 우겨되다 할 때 그 우겨로 쓰셨고 다다님, 펜션을 예약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짐은 많고 가방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짐을 가방에 우겨 넣었다. 이때 욱여라고 쓰셨어야 됐고요. 5721님, 정원 10명이라는 꽉 찬이란 이름의 펜션에 우리 씨름부는 10명 전부를 기어코 우겨 넣었더니 펜션 전체가 꽉 찼다. 욱여라고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유걸님, 며칠 전부터 펜션 가려고 캐리어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다 우겨 넣고 갔더니 잘 쓰셨어요. 다녀와서 보니까 정작 밴드 하나만 쓰고 왔네요. 8238님, 친정 어머니 팔순 생신 서산바닷가 펜션에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혼자 계시는 이모도 모시고 가자고 우겨 넣는 우리 언니 생각 감사하네요. 주원님, 오늘도 잘 들어요. 우겨라고 쓰셔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언니가 우겼다 할 때 우겨라고 쓰시는 거고 개밭바라기님, 펜션 비용 아끼려면 큰 대형 가방에 몸을 우겨 넣어 잠을 자는 여행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우겨, 여기서 우겨라고 쓰면 펜션에 가서 우겨대는 그렇게 되는 거고 5344님도 오늘 우겨가 별로 없네요. 제대로 써주신 분이 우겨라고 많이 쓰셨고 펜션에 우겨 넣는 것 휴가철이면 꼭 4박 5일로 그래도 짐도 무지 많아서 차에 꽉 차게 우겨 넣어서 갑니다. 민박도 아니고 야외에다 텐트 치고 찌는 걸 느껴가면서 참을성도 가르치는 거죠. 계곡으로 가재 잡고 잠자리 맴이 참 좋은 자연으로 애들 놀기는 좋은 데로 갑니다. 1865님, 친구 셋이 펜션 여행 가려고 알아보는데 자리가 없어서 우격다짐으로 아무데나 알아보려는데 없어서 저녁에 그냥 술이나 한 잔 하려고요. 우겨 넣다 이거는 이제 빼시고 그냥 우격다짐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그죠? 또 이 고급 민박이다 보니까 고급이어가지고 비싸잖아요. 요즘 더 비쌀 것 같은데 다다님, 펜션이고 뭐고 우겨가 아니라 욱여라는 것부터 알고 바르게 쓰자 하셨고요. 람보 아빠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가족이랑 펜션에 놀러간다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클럽으로 욱여 넣는 그 남자는 누군데? 하면서 노래 가사를 바꿔서 보내주셨고 4585님, 노래 잘 들으셨군요. 또 5344님, 신나는 곡 듣고 싶어요 해주셨고 톡방으로도 글짓기를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또 우주맘님, 와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랑 딱이네요. 노래 너무 좋아요. 날씨랑 딱이네요 하시면서 강원도 고성 해변 앞에 펜션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는데 딸아이의 검은 짐은 간식만 잔뜩 우겨 넣은 가방뿐입니다. 하면서 오늘도 송글씨로 이렇게 글짓기를 해주셨고 민들레님, 사람을 욱여 넣는 지옥철을 떠나 펜션으로 휴가를 떠나자! 하, 좋네요. 김광애님, 휴가철 펜션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요. 집에서 빵이랑 라면을 욱여 넣고 있는 내 모습 슬픔을 부릅니다.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슬프네요. 코알라님, 펜션은 아닌 민박이지만 여행 떠난다는 기쁨에 짐들을 가방에 우겨 넣는 동생아 제발 차곡차곡 챙기렴 이라고 하셨어요. 승철님, 작년에 여행 갔던 펜션에서 기념으로 휴지 한 박스를 가방에 우겨 넣고 방을 나왔다. 훔쳐 오신 건가요? 기념이라고요? 그리고 욱여, 욱여가 맞는 표현이고요. 자, 재미난 글짓기 중에 오늘의 장원은 바로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카톡으로 주신 민들레님, 사람을 우겨 넣는 지옥철 떠나 펜션으로 휴가를 떠나자! 이렇게 즐거운 내용으로 글짓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민들레님, 당첨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 참여 감사합니다. 진짜 짐을 우겨 넣고라도 어디라도 펜션 고급 민박이든 그냥 민박이든 떠나고 싶은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여 감사드리고 내일은 금요일이어서 수선실이 있는 날이거든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